첫 솔로 앨범 네, 일단 너무나 상큼해지는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솔로 앨범으로 이렇게 돌아온 하성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쇼케이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 무대에 파란 하늘도 너무 반갑고 화사한 선우 씨의 모습도 너무 반가운데요. 일단 첫 솔로 앨범 쇼케이스잖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그날부터 첫 솔로를 할 거라는 생각 못해봤는데 또 솔로로 나오다니까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굉장히 떨릴 것 같네요. 어제 밤에 잠은 좀 왔어요? 어제 잠은 좀 잤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반짝반짝 걸리는데 오늘 컴퓨터가 참 좋아보여요. 일단 이 예쁜 모습 포토타임으로 먼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위에 포토월이 내려와줄 때까지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원 씨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대원구름, 대원구름이 구름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구름왕자님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무대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우리 솔로 앨범 공개를 맞아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굉장히 된다고 하는데 구름 위에 붕붕 떠있는 그 심정을 담아서 멋진 포즈와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웨틀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솔로 앨범을 담배하면서 솔로 가수로도 최고의 길을 걷길 바라면서 어, 최고 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가운데 말아 볼게요. 네, 정말 흰 피부와 금발의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우리 성우 씨 별명 중에 하나가 요정이더라고요. 보통 남자가 수령이 불리지 않는 별명임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의사 컨셉을 제가 미리 물어봤는데요. 영국 소년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왠지 캠브릿지 이런 데 가면 이런 친구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이번엔 가운데 보면서 하성분의 하가 하트의 하라면서요. 하트 한 번 팬들에게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 굉장히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멋진 사진으로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알아서 왼쪽 오른쪽을 받아 봐주는 성우 씨의 레고 좋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우 씨는 이제 무대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잠시만 무대 뒤에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촬영 당장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